손태진, 트로트 음악계에 떠오르는 별이 최근 네티즌 어워즈의 두 번째 회차에 참여하며, 그의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손태진이 지난 활동을 통해 얻은 인기와 팬들의 지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로, 그의 음악 경력에 있어 또 다른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태진은 그의 감성적이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의 노래는 일상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특히 그리운 날의 와 하늘을 달리다와 같은 히트곡은 국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네티즌 어워즈에서는 이러한 그의 음악적 성과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예술성과 대중성이 어우러진 모습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네티즌 어워즈 참여 소식을 접한 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태진 응원하기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팬들은 응원 메시지, 응원 영상, 그리고 그의 과거 공연 장면을 공유하며 그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는 손태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네티즌 어워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손태진의 음악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음악 팬들과 산업 관계자들이 그의 재능을 인정하게 되며, 이는 그의 음악적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에서의 더 많은 공연 기회를 얻는 등, 그의 음악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태진은 이번 네티즌 어워즈 2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속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깊게 새겨나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